아 베리 오빠다. 내가 먼저 갈 거야. 내가 먼저 빨리 내려 빨리. 저기 영생이 어딨어요 영생이. 영생이 잠깐만. 여기 제일 이쪽인데. 줘봐. 어딨어. 잠깐. 잠깐. 어딨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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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. 저를 너무 놀려가지고요. 불탑 먹이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 하는 거예요? 안 하는 거예요. 안 하는 거예요? 파이팅! 영생아. 와 진짜. 진짜 막았다. 영생아. 아 이거 내가 제일 늦었구만 이거. 아 이거. 아 이거 봐. 아 나. 야 지효야. 야 사장님. 영생아. 야 빨리 좀. 어디 좀. 어? 빨리. 이거야? 나 이거 맞아? 아 영생아. 영생아. 영생아 너 피 왜 그래. 형 왜 그래. 영생아 너 피 왜 그래. 아이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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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맥지 내놔요. 맥지 안 갔어. 진짜로 안 갔어. 내 키, 키였어. 아 나 진짜, 아 나 진짜. 아 유재석 진짜. 아 내 키가 어디 있어. 아 나 진짜 유재석. 동생아 진짜? 친척 동생? 동생분 이름이 뭔데? 윤희요. 아닌 것 같은데? 진짜요. 이거 무슨 미션 아니야? 내가 이거 사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? 진짜 맞아? 이거 미션인 것 같은데? 빨리 해 주셔야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사인을 왜 갑자기 해달라고 그래요? 진짜요? 런닝맨 끊는다고 하니까. 아닌 것 같은데. 다 사인했어? 안 했지? 안 했지. 진짜 윤희 씨. 어? 알았어 알았어. 야 영선아 갈게. 진짜 그 사인 그거.